속삭임이 스며드는 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시나브로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고 꼭 꿀잠 주목시키려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마이크를 손쪽으로 스크래칭을 할거니까 갑자기 자극적인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이정도면 괜찮나요? 자극적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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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 그래 참 깜짝이지? 느끼가 다운드셨죠? 네 괜찮아요 진짜 팅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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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톱톱톱톱 톱톱톱 너무 많이 느끼죠 톱톱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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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톱톱 톱톱톱 톱톱톱 톱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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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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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все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마이크 스크래칭 소리는 진짜 너무 좋아요. 소리를 크게 들으면 팅글이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고, 팅글을 조용하게 들으면 또 그건대로 편안해지는 이런 트리거거든요. 조금 달콤한 소리를 들려드릴거에요. 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 그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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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귤을 먹다가 귤껍질 소리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오늘 영상에 한번 보완시켜보려고 해요 아직 반정도만 발라서 어느 부분은 좀 딱딱하고 어느 부분은 아직 빨랑빨랑할거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꽉 찌는 소리도 너무 좋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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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약간 찐득찐득한 소리가 듣기가 좋은데요 마른 소리도 약간 바스락거리는 마른 소리도 좋은데 단건조정도 되어있는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진짜로 너무 좋네요 이렇게 꽉 찌는 소리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꽉 찌는 소리가 너무 좋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고하셨어요. 힘든 하루 보내셨을텐데. 이 속삭임과 삼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외로가 되고 힘든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해보래요. 잠이 든다. 잠이 든다. 깊은 잠에 빠져든다. 잠이 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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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깊은 잠에 빠져들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깊은 잠에 빠져들다. 깊은 잠에 빠져들다. 뜬다 뜬다. 빠져들다. 깊은 잠에 빠져들다.